1. 상가시장 여기서부터는 상가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업무시설과 관련된 오피스빌딩과 관련된 시장상을 보셨을 때 막연하게 예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또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일부는 실직을 하게 되신 분들도 있고 고용도 예전만큼 원활하게 창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오피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서 거래도 반토막이 나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셨던 분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분명 안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공실률이 예전 대비 국지적으로 상승하고 또 전반적인 임대료의 수준이 하락해 있는 부분만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모든 투자의 의사결정의 요소가 아니고 남아있는 부분들 자본이익을 생각하는 투자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통화 유동성이 몰려들고 그것이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업무 시설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가 쪽은 어떠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시게 되는 겁니다.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막연한 추측을 깨버리는 다양한 기록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상가도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과 그리고 집합건물로 나누어서 건물의 유형별로 상가 시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물에 해당하는 단일 단위의 한 동짜리 상가 건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최근까지의 거래가 된 거래 대금 총액과 거래 면적을 살펴보셨을 때 바로 2020년이 굉장히 눈에 띄죠. 작년도 대비했을 때 그리고 평균에 대비했을 때도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시장이 굉장히 상가 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추측을 초장부터 첫 번째 페이지부터 깨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상가의 거래 금액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2015년 1제곱미터당 444만원에서 2020년 지금은 제곱미터당 802만원으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6.8%의 매매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장기적으로 기복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업무시설,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눴을 때 거래 단가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반 건물에 해당되는 유형들은 매년도 꾸준하게 기복 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뒤에서 보시게 될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상가의 경우에는 약간의 출력임을 보이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를 놓고 보셨을 때도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3,052건의 거래 규모를 보였고 올해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2,700건 그리고 남아있는 약 두 달간의 집계되지 않은 거래 규모까지 사후적으로 집계가 됐을 때는 최소한 5년치 연평균 거래 규모, 거래 건수 정도는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절대 침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상가의 거래 대금과 거래 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흐름을 놓고 보셨을 때 작년도 대비 올해의 결과를 먼저 보시죠. 작년도 대비해서 보시면 거래 금액 자체는 전체 총 거래 금액은 마이너스 3.6%를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 면적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시면 벌써 이 대목에서 제곱미터당 단가가 올라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면적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그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적게 줄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제곱미터당 단가가 올라갔다 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예측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최근까지 집계된 제곱미터당 거래 금액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상가입니다. 이 제곱미터당 금액이 862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는 14.5%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상가 업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약간씩의 기복은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세, 장기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특히 올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셨을 때 지난 5년간 1만 375건의 연평균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집계된 것이 9,041건 마지막 약 두 달치에 집계되지 않은 거래까지 사후적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5년 연평균 정도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거래량에 있어서도 크게 여러분들은 우려처럼 침체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임대료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거래 규모나 그리고 거래 금액 단가가 되겠습니다. 상가의 매매가가 되는 것이죠. 전혀 어디에서도 침체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매가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활발한 거래 규모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 지수가 서울의 주요 상건별로 대표적인 곳들을 꼽아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2019년 4분기를 기존으로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임대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잘 비교해서 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강남권 그리고 영등포 신천권역 또 도심권역의 3대 상권으로 나눠서 봤을 때 강남권의 상가 임대료 지수 하락폭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2020년 3분기에 98.76으로서 작년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1.24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업무시설 쪽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도심권의 임대료 지수 하락폭이 꽤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63%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 도심 쪽의 업무시설의 대형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도 높은 수준이고 임대료도 점점 하락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그곳에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운영되어 왔을 도심권의 상권도 그 전 대비 취약해졌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도심의 명동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발하게 돌아가던 곳 코로나 이후에 그 관문이 막혀버리면서 매출액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임차인들의 이탈 그리고 임대료 지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권역별로 나눠서 중대형 상가 규모별로 한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넘는 그 규모의 상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연면적 330제곱미터 아래에 있는 소규모 건물과 구분지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시게 되면 도심과 강남 그리고 영등포 신촌 각각 2019년 4분기부터 해서 2020년 3분기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도심권의 공실률이 2019년 4분기 이후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료 지수도 좀 다른 지역들 대비 다른 권역들 대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영등포 신촌 권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곳 신촌의 홍대 합정 이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역시 공실률이 중간에 기복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2020년 3분기에 9.4%까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공실률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임대료 지수 또한 100에서 97.9위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권 공실률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공실률이 2019년 4분기부터 그리고 2020년 1분기, 2분기를 넘어서 마지막 3분기 집계가 된 최종 결과치가 다른 곳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임대료 그 반면에 임대료 지수는 아직까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권역별로 상가 혹은 구분상가 혹은 상가 건물의 매매가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역시나 강남권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상승세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최근에 공실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실률은 따라오는 뒤에 그 임대료 지수가 그 공실률을 따라서 점차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강남권 안에서도 편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수길의 상권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로수길 또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의 관광을 오게 되면 찾던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상권 수요가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동일한 강남권역 안에 포함되어서 이런 최종적인 결과치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 수준을 의미하는 거래 금액 제곱미터당 거래 단가에 있어서는 다른 곳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강남 안에서 지역별 편차가 세부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동일한 강남권역 안에서도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길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 상가에 해당하는 330제곱미터, 연면적 330제곱미터 아래에 있는 상가를 따로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임대료 지수의 상황은 강남이 가장 양호합니다. 하락폭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 영동포 신천권역으로 나타나고 역시나 소규모 상가에 있어서도 사실 이 도심권 소규모 상가가 더 취약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안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리고 도심권의 오피스 빌딩에서부터 벌어지는 직장인들의 공실률 그런 부분들이 도심권의 소규모 상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종 결과치로서 마이너스 4.02%가 2019년 4분기 대비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각 권역별로 나눠서 공실률과 그리고 임대료 지수를 같이 겹쳐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 공실률이 계속 2019년 4분기와 2020년 2분기까지는 아주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2분기에 한 단계 올라선 모습을 보였고 3분기에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도심권역의 공실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마찬가지로 공실의 영향으로 임대료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신청권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도심권역 대비 공실률이 낮은 수준인 것이죠. 공실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수의 하락폭도 100에서 98.24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안정적인,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의 상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상적인 부분이 소규모 상가에 있어서의 강남권역의 공실률이 되겠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 3분기까지 공실률이 2.8, 2.5%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월등한 공실에 있어서의 임차인 유치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중대형 상가 대비 동일한 강남권역을 놓고 봤을 때 공실률에 있어서는 중대형 상가보다 소규모 상가가 강남권역에서 조금 더 우월한 면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임대료 지수에 반영이 돼서 임대료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늘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찍듯이 지금 이 상황 자체만 놓고 거기에 몰입해서 이 상황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함부로 예측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의 각 권역별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전환이 될지 악화가 될지 또 개선이 될지 그런 것들을 답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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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